한국 철도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 일부 열차의 빈좌석 요금을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KTX 특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특가 상품은 오는 21일부터 5일 동안 판매하며 29일 추석을 제외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행하는 949개 고속열차 좌석 6만 9천석이 대상입니다. 4명이 같은 구간 KTX를 9만 9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세트 상품과 강릉선과 중앙선 중심의 4명 세트 4만 9천원 상품도 출시됐습니다.